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에어컨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단맛이 좋아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참깨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볼 이럴 때까지 만들어낸다 너무 맛있다 내가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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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의 주황색은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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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삭바삭 완전 쫄깃쫄깃 바삭바삭 조합 배가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어요 오징어 아삭아삭 입에서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매콤하고 있어요 아삭하니 야무야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콤한 식감이에요 제가 보냉을 때는 매콤하고 안으로는 매콤하고 제가 공간이 너무 매콤해요 저는 매콤한 고추냉이를 만들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마지막으로 그럼... 곧 멀맨을 두개 곧 곧 가득 곧 한글자막 by 한효정